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고추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추를 시작합니다 고추를 시작할 때 저는 고추를 시작할 때 정말 고추를 시작할 때 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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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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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제중 하하 은 김봉하는 사이 도ünf operator 그래서 짱난젓갈 oh이고ginga 젓갈 실비 김치 양념을 이렇게 해 가지고 버무려서 김 말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맥주 하나 먹고 싶어서 제가 혼술.. 음.. 원래 혼밥이지만 혼술 혼밥이기 때문에 한 잔 먹으려고 해요 아우 시원해 맛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과자가 먹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단 것도 땡기고 이랬는데 맥주 그러면 갑자기 맥주 한 잔에 과자 먹을까 해서 또 혼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어요 파이팅 저 정도면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리도 바삭하지만 소금에만 넣어서 물에만 넣어버린다 손바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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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